코로나19와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환기에 대해 신경 쓰는 분들이 많은데요.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? 강서구가 환기가 꼭 필요한 어린이집과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를 위한 안심클린 에어존을 조성했습니다. 강서구는 어린이집의 쾌적한 실내 공기 유지를 위해 자동 공기정화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. 먼저 어린이집 내 미세먼지, 이산화탄소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IoT 실내 공기질 측정기가 설치됐습니다. 이번에 설치해 주셔가지고 아이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또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덜어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또 창문을 열지 않아도 실내 오염 공기를 배출하고 외부 공기를 유입할 수 있는 환기형 공기정화기를 어린이집 창틀에 부착했습니다. 구청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차단, 정화하는 IoT 스마트 에어샤워도 설치됐습니다. 스마트 에어샤워를 건물 출입문에 설치하여 옷 머리에 묻어있는 초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LED로 실내 공기를 살균하고 곰팡이 등 유해물질을 없앨 수 있습니다. 이 밖에도 공기 중에 바이러스나 세균을 살균할 수 있는 에어백신도 설치했습니다. 강서구는 안심클린 에어존을 시범 운영하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